중풍 뇌졸중 예방법 10가지 때때로 생활방식의 변화는 뇌졸중 예방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에는 혈압 향상,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사망이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뇌졸중협회에 따르면 뇌졸중의 80% 정도가 예방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뇌졸중의 위험이 높고 낮은 사람들과 이미 뇌졸중을 경험한 사람들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뇌졸중 예방 접근법은 중요합니다. 1. 혈압을 낮추세요.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혈압을 낮추거나 고혈압을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적인 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하기, 적당한 체중 유지, 담배를 피하거나 끊는가, 스트레스 관리하기, 충분한 양의 수면을 취하는가, 그리고 베타 차단제와 인효제와 같은 약물 치료입니다. 2.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균형 잡힌 음식 선택의 식단을 먹는 것은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식단에는 지중해식 식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 섭취는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른 질병의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만, LDL, 콜레스테롤, 심장병,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입니다. 3. 규칙적인 운동,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성인들이 적어도 매주 150분 정도의 적당한 당도의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두 번의 근육 강화 운동을 권장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또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4. 알코올을 제한합니다. 많은 양의 알코올을 마시면 혈압 및 기타 뇌졸중 위험 요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성인 남성에게 매일 두 잔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고, 성인 여성에게 매일 한 잔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5. 의사에게 약에 대해 물어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의사는 뇌졸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 치료는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혈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아스피린으로 뇌졸중 위험을 자가치료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뇌졸중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아스피린이나 다른 혈액기석제가 처방될 수 있습니다. 이후 코 고는 것을 조심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코를 고는 사람은 코를 골지 않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최대 46% 더 높습니다. 코를 고는 것은 수면무혹증으로 인해 수면 중 호흡이 멈추고 시작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7. 기본적인 건강관리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방된 대로 치료계획을 따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8. 의사와 대화하세요 변화를 발견하거나 지속적인 질병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연락하세요. 일부 증상은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심혈관 질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연락하세요. 초기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합병증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9. 후면을 피합니다 후면은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 사망자 4명 중 1명꼴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면을 피하거나 근면하는 것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10.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를 인식합니다. 뇌졸중에 대한 모든 위험 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뇌졸중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거나 뇌졸중 가정력이 있거나 과거의 심혈관 질환을 알았거나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